셋 35 듣기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의 정답은 고향이었습니다. 21번의 정답은 1번 22번의 정답은 팔찌, 4번 팔찌였습니다. 자, 23번 가족사진입니다. 번에러 리스닝 바이 마티어, 대슬레 펄이바리코 폴토, 4번 23번의 정답은 4번 자, 24번 안경이 잘 어울리는지 거울을 한번 보세요. 저스마 라무로리 밀척기 액진 에나 헤르노 호스, 번레코 대슬레 정답은 1번 24번의 정답은 1번 25번 요케호의 옷장입니다. 2번 컵버라 라크네 더라즈의 옷장입니다. 25번의 정답은 2번 26번 예안과왕호의 4번 마트입니다. 마트 자, 27번 요만체 깨 거르더이처 아이런 거르더이처니 대슬레 3번 다림질을 하고 있습니다. 27번의 정답은 3번 28번 나뭇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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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날레 예, 터스빌마 헤레코저스다이 덜 호 대세 컷디오타처 예 노우오타처니 대세 일대 4번 아홉장 있습니다. 요 덜 번이 장번데 유닛 전랑우처 29번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처치짜인 꺼앙처 예 2번 학교 옆에 있습니다. 스쿨 체으마처 예 29번의 정답은 2번 30번 예 푸르슬레 한번에 수업은 무슨 요일에 있나요? 클래스자인 쿨발마처 예 테스푸치 아우노 석근에 쿠라자인 두이 넘버 손발마처 예 30번의 정답은 2번 31번 예 모니카시 직업은 뭐예요? 모니카시 고깜께 호 테스푸치 아우노 석근에 쿠라자인 1번 모자인 컴퍼니코스테보 31번의 정답은 1번 32번 푸르슬레 소대고 이가 아프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다 두쿤 다 과왕 자욱벌처 예 덴티스트 자욱벌처니 데스텔레 3번 치과에 가야 합니다 33번 푸르슬레 소대 제가 아기옷을 사올까요? 모일레 모일레 버짜꼬 루가키네라 아웅키 테스푸치 아우노 석근에 쿠라 짜루었다 호르마들 자인 1번 오 테서리 거르는 호스 오지쳐 33번의 정답은 1번 34번 네 푸르슬레번에 제가 한국어 능력시험에 합격했어요 모일레 이피에스토피 이그젠마 베스푸요 베스푸치 아우노 석근에 쿠라짱 버다이처 축하드립니다 34번의 정답은 3번 35번 교통카드에 돈이 다 떨어졌네요 교통카드 야타야타 카드차니 뻐이샤서 뻐이석겨 테스푸치 아우노 석근에 쿠라짱 두이 넘버고 리차지 거르는 호스 35번의 정답은 2번 36번 모일레 며칠에 올 수 있어요 컷디 다리가 아우노 석근 후 저 브루슬레 4월 15일에 도착할 것 같아요 에이프릴 번드러 다리마 푸고나 석균 처져스라 교 테스푸치 아우노 석근에 쿠라짱 정답은 3번 36번의 정답은 3번 37번 반 브루슬레 번 했고 반 코팅장갑 중자로 하나 주세요 반 번날레 아디오 코팅자인 코팅 쿠노이 번자마 사만 서마 뜬다 끼리 라무로이 서마 토스 번에 코팅 걸 했고 번자 번이죠 띠자인 코팅장갑 번 저 털어 반 아디 마트 레 거리로 했고 테스푸치 모일날레 예양처 1500원입니다 사이즈번이 중자번호 버헨이 퍼이셋번이 1500원 테스푸치 정답은 1번 37번의 정답은 1번 38번 정답은 3번 니노쿠라오르마데 순네코쿠라시터 밀레코쿠라케요 수루마 모일날레 수노쓰노 비데시마 버이셔버타노자운주게 거르누 펄쳐 대사일레 브루슬레 벤큄브거타와 카드리에러 아우누 버여 모일날레 호예양 벤큄북쳐 대사일번에 브루슬레 벤큄북쳐번에 ATM절라 오우스 요 카운터 아웃 부러요구 거르누 번다 버타우넷 트랜스포 피 어조이 토레 아운처 예수도 꾸라카니 시도 밀레코 꾸라차인 두이넘버 모일날레 벤큄북 리에러 아에 39번의 정답은 2번 40번 모일날레 무즈노 자운처 원날레 수노 모일날레 회식에 참 우퍼스티운다 럭시 비울레 어스타 빨런 거르누뻐레 맨어처 대사일레 브루슬레 띄오 이제 빨런 거르누 맨어바레 버타이코트 요 대스파지 언터마 보테스토처 람으로 자나까리 디에러 다니라 처 보내러 대사일레 이 컴퍼니코 파티 회식마 빨런 거르누 버르네 럭시 비울레 맨어 40번의 정답은 40번의 정답은 3번 이것으로 셋 35 듣기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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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